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은 큰 대세 상승이 나와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외국인들이 14조원 이상 들어온 이후 15년 만에 최대 매수에요 앞에 3,000포인트 정고점을 넘어서 돌파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당장은 어렵지만 2차전지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그리고 당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반기에 가면 이런 큰 모멘텀이 있는 거죠 이희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모시고 현재 시장 상황이 약간 좀 명확하지가 않고 애매하지요 애매하고 변동성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근데 여전히 약간 불안 요소는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나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점점 요원해지고 있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애매한 증시 레벨인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2,700 정도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올해 우리 시장 방향성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방향성이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미국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 결국은 조금 더 가면 금리 인하에 따라 달러가 약세로 꺾이는 시점 그 시점부터 우리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시점이 조금 멀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박스권 장세 대신 큰 상승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올해 박스권 장세가 끝나면 또 내년 초부터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보면 아무래도 달러가 약세로 가야지 우리 시장이 강하게 가는데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됐는지 먼저 한번 보시면 지금 달러 인덱스 월봉 차트인데 예년 평상시 비해서 오랜 기간에 비해서 강세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1973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이 당시 경제가 강한 나라 환율들을 묶어서 만들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유로와로 57.6% 즉 유럽의 경제정책이 사실 달러에 영향도 미치고 또 물론 미국 FMC도 영향을 미치고 누가 먼저 금리 인하에 따라서 올해 상당히 다를 걸로 봅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화폐는 약세로 가게 되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강세로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좀 더 쉽게 하면 이자 많이 주면 돈이 몰리듯이 화폐가 강해지고 이자를 내렸는다고 생각하면 또 돈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화폐가 약세된다 즉 유럽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 강세는 한동안 유지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일단 5월 FMC 미국이 금리 동결을 했고 상당 기준으로 5.50% 그대로인데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 3월 CPI 소비자 물가가 3.5%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미국 GDP 같은 경우 경제성장률은 1.6%로 그래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경제성장률이 견고하고 물가가 높아졌다 그러면 금리 인하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상황을 보면 미국은 금리 인하하기는 아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신 유럽 쪽을 보면 유럽은 3월달 기준금리 동결을 했고 똑같이 동결을 했는데 내부를 보면 3월 소비자 물가가 2.4%예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한 1.1% 낮고 2.4%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경제성장률은 0.3%밖에 안 돼요 또 참고적으로 지난 3분기 4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0.3%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물가는 안정이 됐으니까 금리 인할 확률이 높고요 또 6월달에 거의 금리 인하는 분위기고요 그러면 유럽은 금리 인하를 하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버틴다 그러면 달러 강세가 더 한동안 유지가 된다 이런 결론이 되고요 그러면 달러 강세가 이렇게 유지가 되면 사실 우리 시장한테는 조금 어렵고 이게 올해 이어질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한 박스건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미국 소비자 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소비자 물가를 컨트롤에서 보면 2022년 6월달에 9.1% 9.1% 고점을 기록하고 한 1년 만에 2023년 6월달에 3.0%까지 하락을 했어요 여기서 안정이 되나 했는데 지금까지 더 하락을 하지 않고 오히려 3.5%로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보면 물가가 좀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안불안한데 확실히 2%대로 간다 시그널이 나오지 않으면 금리 인하하기는 어렵고요 또 연준 의원님 같은 경우들은 올해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1970년대를 경험한 분들이거든요 아직 저희는 1970년대 얘기만 듣고 사실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1970년대하고 지금하고 물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가를 이렇게 보면 노란색은 1970년대 물가고요 파란색은 지금 물가거든요 그래서 보면 똑같이 높아졌다가 하락을 했다가 1970년대는 14% 넘어 다시 재반등을 했어요 이때는 연준이 정말 안일하게 대응을 했고요 지금 보면 연준이 금리 인하도 안하고 버티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역량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과거처럼 여기서 물가가 더 뛰게 되면 정말 어려워진 상황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10살이 금리 인하하기가 만만치 않겠구나 그러면 유럽은 스위덴 같은 경우는 벌써 금리 인하를 했고 그러니까 또 6월 달에 유럽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한동안 강달러가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 그렇게 보면 금리 인하를 조금 바라시는 분들은 한 템포 길게 보고 또 지수도 박스권이니까 너무 추경 매수하기보다는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하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시고 또 조종을 받고 4월 저점 근처로 오면 또 매수한다 이런 전략으로 조금 올해는 편하게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기에 사실 이렇게 달러가 강세로 가지만 사실 내년부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달러가 또 어느 순간 약세로 확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은 큰 대세 상승이 나와요 지금 원화도 약세 부근에 있지만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큰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건 뭐 달러 강세로 내년으로 밀렸다 이렇게 보고 대신 올해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뭐 매수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또 높을 때는 약간 비중을 줄이고요 그래서 과거 원화 차트를 가지고 대세 상승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원화 차트인데 지금 뭐 1400원 부근에 가 있잖아요 우리 원화가 1400원 돌파한 건 역사적으로 딱 세 번이거든요 IMF 때 그 다음 금융위기 때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때 그 외에는 1400원 아래에서 강세로 움직임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화가 대세 강세로 가면서 한 2, 3년 가면서 큰 상승 2000년도 2023년에서 2027년 코스피 지수가 한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가듯이 그때 보면 한 18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지수 자체가 그래서 그런 대세 상세가 남아있고 그건 이제 내년부터 나올 걸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박스권 장세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하나 왜 그러면 내년에 큰 대세 상승이 나오느냐 보면 항상 돈들은 먼저 움직여요 항상 내년이 될 것 같으면 뭉칫도는 벌써 우리 시장에 들어오거든요 내년을 바라보고 그게 1분기 때 나타났거든요 1분기 때 지금 코스피 지수 월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2024년 1분기 때 외국인들이 15조 7,960여 분기 사상 최대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게 2009년 3분기 때 외국인들이 14조 원 이상 들어온 이후 15년 만에 최대 매수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왔고 여기서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 2009년 3분기 때 외국인들이 그 당시 사상 최대 14조 원 이상 매수가 들어오고 제가 이렇게 박스권으로 표시를 했는데 한 9개월 정도 시장이 횡보를 했어요 이때도 한 번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에도 1분기 때 그때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 과거처럼 한 9개월 박스권 횡보를 한다 그러면 예상대로 내년부터 대세 상승이 딱 나올 수 있거든요 이때도 횡보 이후에 정고점을 넘어서 2009년도에도 큰 돌파가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횡보 이후에는 우리도 앞에 3,000포인트 정고점을 넘어서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시각으로 그래서 또 그러고 올해 바로 보기가 약간 어려운 게 아직은 검투세 문제도 사실 걸려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검투세에 약간 누르는 압박이 있어서 올해 낼리를 펼치기에는 아무래도 무거운 짐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본다면 올해는 아쉽지만 박스권 움직임 대신 내년에는 미국 금리 인하로부터 달러가 약세로 가면 원화가 강세로 가고 원화가 강세로 가면 우리 환율도 강세에 따라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큰 상승이 나올 걸로 봅니다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 딱딱 맞아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사실 분명히 역사적인 강세장이 일어난다면 그 안에서 주도주가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약간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게 될 건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큰 앞에 뒤에 대세 상승까지 연결해서 보면 한 세 섹타를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당장은 어렵지만 2차전지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그리고 당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반도체하고 자동차 그래서 왜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당장 관심을 가져야 되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일단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앞에 지금 우리가 1분기 때 외국인 매수가 사상 최대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이때 제일 많이 매수한 게 반도체고 두 번째가 자동차 그래서 외국인 시각에서도 가장 좋게 보고 있고 결국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할 거니까 가장 많이 매수한 섹터에 일단 관심을 두고 또 외국인들이 매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니고 또 업황 자체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황 자체로 보면 수출이 가장 잘 되는 업황이 또 반도체하고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급하고 업황이 바치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고 2차전지는 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년, 후 내년 좋아질 게 있기 때문에 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3개 정도로 보고 일단 자동차 먼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자동차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수급이 들어오고 또 수출이 1분기 때 보면 자동차가 자동차 사상 최대 수출을 했고 또 4분기 때도 그 수출을 넘어서 최대 수출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가 이렇게 수출이 잘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환율 약세 역량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환율이 약세라는 것은 뭐 경쟁력 면으로서는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본도 약세고 독일 유로와도 약세니까 경쟁력 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실적 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가령 1달러를 팔면 환율이 1,400원이라고 가정하면 1,400원이 매출에 잡히는 거고 원화가 강세로 가서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하면 같은 1달러를 팔아도 1,000원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약세에서는 1,000원 대비해서 벌써 40%가 매출이 좋잖아요 그처럼 약세일 때는 수출주가 유리하고 또 회계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근데 이 약세 국면이 앞쪽에 설명을 드렸지만 올해 이어질 거로 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동차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여기에다가 역시 자동차주들에 있어서 가장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나 선전을 했느냐 이게 또 키포인트인데 미국 1분기 미국에서 자동차,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물론 테슬라가 1입니다 대신 2위가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미국에서 전기차를 잘 팔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호재고 이 호재에 대해서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건 지금 2위인데 지금 2위는 어떻게 보면 IRA, 미국 보조금을 못 받는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없이 지금 2위거든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가면 현대차 그룹이 드디어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IRA 법안에 따라 보조금까지 받고 영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직권보다는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면 이런 큰 모멘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라는 게 이런 모멘텀이 있을 때 상승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여기에다가 아무래도 정부 정책, 저 PBR 정목으로 밀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까지 더해져 있다 거기에 따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보면 우리가 테슬라 차트만 너무 기억을 해서 미국에서 자동차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 시각에서 보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테슬라는 전기차만 만들고 사실 디젤 중심이고 전기차 만드는 미국 회사 제너럴모터스 GM, 어떻게 보면 GM이 현대차하고 가장 비슷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GM 차트 한번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엄청 놀랐네요 그래서 보면 이런 시각에서 보면 왜 1분기 때 외국인들이 현대차를 그렇게 많이 매수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외국인 시각에서 GM을 좋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 시각에서도 좋게 보고 또 하반기에 전기차 생산이라는 큰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외국인 시각도 좋게 보고 있고 또 주가도 아직 월북 넘어서 크게 상승을 하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실적입니다 실적 그래서 자동차주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매영업일, 첫 번째 영업일 그러니까 5월 1일은 노동조리라서 쉬었으니까 5월 2일 그래서 매영업일, 첫 번째 영업일 날 자동차를 얼마나 팔았는지 공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공시를 보면 매달 자동차가 많이 팔면 당연히 실적이 좋겠죠 그래서 작년에 워낙 실적이 좋아서 올해 실적이 좀 어렵겠다 생각을 했지만 4월 현대차 자동차 판매량 5월 2일 날 나온 공시를 보면 그 좋았던 작년보다도 3.3% 더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실적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공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 3월 1분기 때 외국인 수급이 정말 많이 들었고 또 올해 전기차 생산이라는 큰 기대감 보조금을 이제 드디어 받고 그러면 내년부터 전기차를 더 많이 팔 수 있다 거기 기대감에서 여전히 실적마저 좋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안 둘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사실 자동차주가 밸류 프로젝트 나오기 전까지는 움직임이 약했거든요 그 움직임이 약한 이유는 정권사 리포트 보면 지금 제가 준비한 게 이게 작년 연말 나온 정권사 리포트 중에 일부를 캡쳐를 했는데 보면 2023년대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올해 실적이 한 24%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감소하겠다 EPS 기준으로 이렇게 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약해 되겠다 봤는데 정권사 리포트들은 틀리기요 잘 맞추지 못하는 빗나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보면 대표적으로 빗나갔다고 보면 되고 그때는 또 미국 금리 인하가 빠르니까 올해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실적 약해진다 했는데 아무래도 원화 약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올해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작년 2023년도 못 갔던 측면까지 생각하면 올해 아무래도 시동을 걸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월봉 차트로 한번 볼게요 지금 현대차 월봉 차트거든요 월봉 차트를 보면 2011년, 12년, 13년도에 한번 고점을 형성을 했고 그리고 2020년 고점을 한번 형성하고 지금 그 고점에 와 있거든요 그때 2011년, 13년 고점은 실적이 워낙 좋았어요 실적을 가지고 고점을 형성했는데 지금 실적이 더 좋아요 그때보다 그리고 2000년도, 2020년, 2021년도에 넣은 전기차 기대감으로 전 고점까지 도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현실화되고 있어요 올해 말에 정말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하니까 그렇게 보면 앞에 고점대보다 지금 고점 돌파할 확률이 훨씬 높고요 그래서 이런 고점이 만약에 올해 돌파를 한다면 저항 때도 없고 생각보다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자동차주 그 중에서도 현대차 쪽에 관심을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자동차 2차전지 플러스 반도체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만원 중반까지 가다가 한 7만원대까지 쫙 밀렸다가 최근에는 다시 8만원을 탈환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좀 사도 될런지 좀 반도체 섹터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 뭐 결론부터 쉽게 얘기를 하면 1분기 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거 제가 한번 준비를 했는데 1분기 때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매수를 했잖아요 역사상 최대 매수했을 때 보면 1위 종목이 삼성전자 2위가 현대차 3위가 SK하이닉스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가면 8조원 이상 절반 이상 반도체를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인데 일단 1분기 때 제가 매수한 외국인 단가 평균 단가를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단가를 계산을 했더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만8천6백원 그래서 최근에 7만8천6백원 아래에 있다가 지금 외국인 매수 단가 위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6만5천7백원쯤 되더라고요 평균 단가 1분기 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을 때 평균 단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장 자체는 박스권이니까 이런 평균 단가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만원 이하로 밀리면 평균 단가에 가까워지니까 충분히 분할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17만원 평균 단가보다 약간 높더라도 17만원 이하부터 매수하면 외국인 평균 단가하고 맞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1분기 수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분기 수출입 동량을 보면 정가량이 지난 분기보다 50% 이상 정말 크게 증가를 했고 역대 수출 2위를 기록을 했어요 이만큼 정말 수출 통해서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는 게 확 들어오니까 여기에다가 외국인들이 1분기 때 정말 많이 매수했으니까 수급 업황 둘 다 매치가 되니까 계속해서 삼성전자 8만원 이하 또 SK하이닉스 17만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4분기 때 이제 반도체 시장 점유율 분기 발표가 났을 때 4분기 발표를 보게 되면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 때 39%에서 약 45.5%로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4.3%에서 31.8%로 약간 줄었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뭐 과거 과거 평균 보면 삼성전자가 40%대 중반 지금 삼성전자 정도 되고 나머지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20% 중반에서 서로 기울었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론이 한 19%대로 확 늘어가고 그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반도체 디렘 반도체 시장에서는 파이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마이크론은 상대적으로 약화가 됐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유리한 측면이 있고 여기에 또 반도체 가격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히 디렘 반도체 중에 가장 좀 골치를 사겼던 게 랜디프레시 랜디프레시인데 랜디프레시 가격도 3분기 때 좋아졌고 4분기 때도 좋고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시장 파이 늘어났고 가격까지 상승을 하고 있다 뭐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작년 HBM 시장 점유율 점유율을 보면 SK하이닉스가 53% 삼성전자가 38% 마이크론이 9%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마이크론은 HBM에서도 시장이 점유율이 적고 디렘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20% 아래까지 밀렸잖아요 그런 마이크론이 올해 미국 시장에서 40% 상승을 했어요 많이 올랐네요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더 약진을 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3% 정도 상승이에요 거의 상승이 안 했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한 25% 그런데 시장 점유율이나 데이터로 봤을 때 가장 약한 마이크론은 40%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하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결국은 1분기 때처럼 지금은 매도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반도체를 매수할 거다 아직 상승할 퍼포먼스가 남아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로 한번 보게 되면 삼성전자인데 제가 빨간 라인을 하나 꺼놨는데 요게 7만 8천 6백원 1분기 때 외국인들이 매수한 평당가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평당가 아래에 있다가 이제 최근에 살짝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8만원 이하에 보면 평당가가 비슷하다고 보니까 8만원 건치해서 오면 충분히 매수하고 또 조급하게 추격매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제가 보는 시각이니까요 제가 보는 시각은 올해 우리 시장이 박스권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격매수 하기보다는 외국인 평당가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 놓으시면 평당가 근처에서 매수해 놓으면 결국 외국인들은 대량으로 들어오면 수익을 내고 나가니까요 과거 측면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큰 물량이 들어오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확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차트를 보면 빨간 라인 끄어놨는 게 제가 16만 5천 7백원 1분기 외국인 평당가인데 평당가 위에서 계속 살짝 살짝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 17만원 평당가 근처에 오면 매수를 해 놓고 한 템포 쉬고 본다면 사실 어팡적으로 보더라도 내년은 정말 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반도체 가격도 턴을 하고 있지만 2020년 코로나 사태가 오고 서브 정실도 많이 하고 자택 업무에 따라 뭐 PC라든가 타블릿도 많이 폈는데 그게 뭐 평균 한 4년 주기, 교체 주기라고 보면 이런 교체 주기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기게 되니까 그래서 더 많이 생기게 되고 여기 HBM은 여전히 좋고 또 HBM 가격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한 10% 오른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 반도체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업황이 더 좋아지니까 계속해서 외국인 평당가 근처에서는 매수하는 쪽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만 8천원대 SK하이닉스는 16만 5천원 정도 그 정도 사면 정말 안전 마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반도체가 좋아지다 보니까 세트메이커 삼성전자라는 SK하이닉스도 좋아지지만은 사실 소부장단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소부장단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일단 소부장 쪽은 최근에 ASML이 1분대에 어닝 쇼크가 나왔거든요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크게 갖는 종목 한미반도체로 대표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조금 조심을 하자 조심을 하자 얘기를 드리고 대신 삼성전자도 흑자전환하면서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받고 있잖아요 소부장 중에서도 그래도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게 나온 기업들 그리고 월봉 상단을 돌파하지 않고 있는 종목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에 최근에 좀 강세가 나왔다가 또 조정을 받고 이런 종목들 보면 AP 시스템하고 유니셈 이 두 종목 특히 AP 시스템이나 유니셈은 전공정 장비주인데 작년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 주가 위치도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이 종목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업황이 좋아지니까 반도체 소재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봅니다 장비주들은 아무래도 라인을 깔아버리면 이제 HBM이라든가 증설되는 것 외에서는 더 크게 수혜를 받기는 어렵지만 이제 감산이 원복이 되고 또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반도체 소재는 계속 실적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도체 소재주 전통적인 많이 알려진 게 솔브레인 홀딩스나 동진 세미캠은 월봉 차트로 보면 좀 높아요 그래서 그 종목 외에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린 건 ENF 테크놀리지입니다 그래서 ENF 테크놀리지 차트를 보면 지난 월봉 하단과 상간 한 중간쯤에 있거든요 다른 동진 세미캠은 돌파해서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그래서 중간쯤에 있는데 왜 지금 설명을 드리냐고 하면 얘가 하는 것은 반도체 불산 정서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공장 정서를 2022년 12월 달부터 하기 시작을 해서 올해 6월 달이 되면 완공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장 정서를 하고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주가가 좀 약한 측면이 있는데 정서를 완공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돈을 걷어들이는 거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6월 달에 공시를 보면 6월 달에 공장 짓는 투자가 끝난다고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6월 달 되기 전에 지금 5월이니까 아무래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반도체용 불산 정설이 끝났기 때문에 소재주니까 그래서 소재주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ENF 테크놀리지 한번 보시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그 어닝 쇼크가 난 게 ASML 뭐 이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밸류 체인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런 쪽은 아무래도 또 상대적으로 주가 위치가 뭐 한미반도체 월봉 차트 보면 너무 쫙 갖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때마침 또 수익 실현하는 욕구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위치고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들은 테마들이 워낙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테마 보면 온 디바이스 AI 테마가 있었고 또 차세대 반도체인 CLS 테마도 있고 올해 유리기판 테마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전력 테마 이런 테마들이 반도체에서는 돌게 되는데 많은 개인 투자분님들이 욕심내는 게 테마가 되기 전에 매스했어 테마가 왔을 때 하면 크게 수익이 나잖아요 이런 쪽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테마 되기 전에 매스하려고 많은 분들이 차트를 보고 막 찾는데 사실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뭐 오랜 주식시장에 있어서 어떤 신호가 나오면 테마로도 갈 확률이 높고 모든 테마를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테마들 중에 크게 갖는 테마들 중에 큰 대장주라든가 몇몇 종목들은 이런 신호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히 테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공시 특히 공시 이런 공시가 나오거나 신호가 나왔을 때 당장 테마가 되는 게 아니고 한 1, 2개월 지나고 확 테마가 되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공식도 어떻게 보면 기법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일단 HB 테크놀리지가 유리기판 테마로 크게 확 갔거든요 유리기판 테마 유명하죠 그래서 보면 올해 2월달 같은 경우 보면 차트 보면 거래량도 없고 조용할 때 이럴 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던 이유들 지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일단 공시가 나왔는데 공시를 전환청구권 행사라는 공시가 나왔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겁니다 이게 전환사체를 주식으로 바꾸겠다는 공시거든요 쉽게 말해서 전환사체는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은 도중에 이자를 받고 만기 원금을 돌려받는 어떻게 보면 안전한 채권을 위험자산인 주식으로 바꾸겠다는 공시거든요 그러면 공시를 낸 주체는 주가가 상승을 하겠다고 판단을 한 거죠 하락할 거로 판단되면 채권 그대로 보유를 할 건데 상승을 할 거라고 공시를 냈는데 보게 되면 이거는 HB테크놀리지인데 작년 9월 7일 날 140억 엄청난 시가총액이 한 2천억대 종목인데 그중에 140억이라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겠다고 공시가 나오고 주당 2,040원으로 바꾸겠다는 공시가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 6월 달에 또 140억 그것도 금액은 똑같아요 주식으로 바꾸겠다는 2,040억 그래서 작년도에 총 280억 시가총액이 2천억인데 한 10% 넘는 거죠 280억이라는 전환 세체를 주당 2,040원에 주식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보면 그때 280억 중에 절반인 140억 140억은 최대 주주하고 최대 주주 특수 관계인 HB컵하고 문승준 씨가 주식으로 바꿨어요 그렇게 보면 최대 주주도 안전한 채권을 주식으로 바꿨고 또 거기에 더해서 140억까지 더하면 280억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최대 주주들이 이렇게 주식으로 바꾸면 지분이 변했기 때문에 공시를 내게 돼요 그래서 공시가 나오고 만약에 최대 주주들이 팔게 되면 또 팔았다는 공시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팔았다는 공시가 안 나왔다는 것은 이 물량을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다는 개념이죠 그런데 앞에 월봉 차트를 보면 최대 주주라든가 큰 물량이 바뀔 때 2,040원에 바뀌었는데 2,040원에 빨간 라인을 제가 끄거든요 보면 월봉 하단에서 주식으로 바뀐 거예요 보면 큰 물량들 돈들은 월봉 상단에서 바뀌지는 않아요 기업의 안도에 항상 월봉 이런 하단에서 이런 돈들이 움직임이 생겨요 그래서 보면 일단 월봉 하단에서 이런 돈들이 움직임이 생기고 앞에서 1봉 차트로 보면 제가 이렇게 표시했던 부분이 2,040원 부분이에요 그러면 주가도 조정을 받고 2,040원인데 앞에 최대 주주가 140억 투자하고 빠져나갔다는 공시가 안 나왔다는 것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최대 주주하고 같이 투자를 해도 된다는 개념이죠 같이 평당가가 비슷해지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 놓으면 묘하게 호재가 나오던 테마가 되던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HB 테크놀리지도 묘하게 거래량이 터지고 유리기판 가면서 90% 만약에 100% 상승이라고 가정을 하면 140억이 280억 두 배가 벌어진 거죠 주식으로 채권 가지고 있다가 주식으로 바꿀고는 크게 수익이 나게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월봉 하단에서 큰 돈이 움직이는 종목 이런 종목들 바뀐 평당가 비슷할 때 같이 들고 있으면 아무래도 테마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지난 CLS 테마 같은 경우도 네오쌤이 CLS 테마 대장주라고 하거든요 네오쌤도 이렇게 보시면 시가총액 한 2,000원짜리인데 83억 전환사채가 3,564원의 주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앞에 제가 표시했던 위치를 보게 되면 83억이 주가로 바뀐 3,546원보다도 주가가 살짝 더 밀린 위치예요 네 이런 위치에서 같이 세력들이 바뀐 돈하고 같이 들어가며 뒤에 CLS 테마가 되면서 보시기에 한 350%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제 차트를 보고 찾기는 사실은 어려우니까 결국 금융이라는 것은 돈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경우 또 다른 시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돈이 움직이는 어떤 공시를 가지고 차트를 바라보면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고 또 새로운 주식 기법이 만들 수 있고 또 공시라는 게 공부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공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 이희건 경제TV에 오면 이런 다양한 공시 사례 전환사채뿐만 아니고 다양한 공시 사례를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참고하시고요 특히 중소형주 매매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티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엔 2차전지 한번 살펴볼 텐데 사실 2차전지가 뭐 바닥은 찍었다 그런 말이 많긴 하지만 좀처럼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신 2차전지 올해는 어떻게 보신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아직은 아직은 관심을 가질 때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떤 케이스가 왔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당장 관심 가지기 보다는 지표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일단 먼저 1분기 수출입 현황을 한번 볼게요 앞에 반도체는 5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업종 중에 가장 많이 감수를 한 게 2차전지에요 보면 2차전지가 22.3%로 가장 감수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 업황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게 물리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업황이 약간 개선되는 걸 확인하거나 아니면 업황 하락이 멈추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심리적으로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수출이 이렇게 감수를 했다는 것은 업황이 약간 둔화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둔화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역시 제일 윗단인 전기차 시장에서 치킨캠임을 펼치면서 전기차 가격을 계속 인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 주가 보면 반등이 좀 나왔지만 올해만 최저점까지 보면 44% 하락을 했고요 이처럼 치열한 경쟁이 주가에 녹아 있다고 보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4월 21일 또 미국 모델 Y에 대해서 미국하고 중국에 또 가격 인하를 했어요 그러면 가격 인하 정책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격 인하 정책이 좀 멈춰야지 밧데리에 대한 가격 압박도 멈추고 2차전지 소재에 대한 가격 압박도 멈춰질 건데 지금은 그런 압박으로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극재 수출 판가를 한번 볼게요 양극재 수출 판가를 보면 지금 1분기 3월까지 보면 빨간 선인데 계속 하락을 해요 금액이 뭐 처음으로 3만 달러 아래로 또 밀렸고요 그래서 이런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수출 양도 줄어들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반등이 나왔지만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양극재 양극재가 아무래도 소재를 대표하고 있으니까 이런 가격 하락이 한 분기 두 분기 정도 멈추는 걸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수출 단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실적에 결국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실적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제가 2022년하고 2023년 영업이익을 비교를 했거든요 보면 화면 맨 같죠 보면 전년 동기 영업이익 증가율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파란색은 다 감소를 했다는 거거든요 보면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는 59% 감소를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78% 그다음에 LNF 같은 경우는 적자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작년에 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매 분기마다 실적이 나니까 사실 판가 단가 데이터 찾기는 좀 어려우신 분들은 차라리 작년 분기에 비해서 매 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니까 실적이 일단 좋아진다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되니까 지금처럼 실적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데는 좀 참고 기다리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또 5월 15일까지 1분기 실적이 다 발표가 되니까 실적 발표가 나면 관심 있는 종목이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올해 1분기가 또 영업이익이 좋아졌나 나빠졌나 보고 감소를 했다 그러면 또 한 템포 늦추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면 되니까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요런 데이터들을 살펴보고요 또 하나 에코프로 BM 대표적으로 실적 추이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보면 2023년 3월 6월 9월 12월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다 요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작년 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1분기 때는 천억 흑자고 2분기도 천억 흑자인데 3분기 때 459억으로 줄고 4분기 때는 1119억 적자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지금 적자가 피크 쪽으로 확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자가 멈춰야 되고 또 지난 분기 대비했을 때 실적이 비슷하거나 버텨야 되고 요런 거를 한번 확인하면서 가고요 그러면 계속 어려워지지 않느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은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I 컨퍼런스콜에 그랬지만 쾌점현상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쾌점현상 쾌점현상 그러는데 그게 어떤 현상인지 보면 처음 신제품 전기차 뭐 다른 신제품도 맞추고 처음 나오게 되면 뭐 얼리어덥치나 좀 빠른 좀 빠르게 사용하시는 분들 혁신자라든가 요러신 분들이 먼저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다가 와 좋다 그러면 그 다음 대중화로 넘어가요 근데 그 대중화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쾌점이라고 매출부터 해서 확 줄어드는 공간이 생겨요 이게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니고 차트 보면 확 줄어들지 않아요 완전히 끊겨있네요 주로 이때 뭔 일이 일어나냐고 하면 이제 치킨게임들을 해서 죽을 기업들은 죽고 살아남았는 기업이 이제 뒤에 승자독식을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중국하고 우리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그래서 제품 같은 경우들은 다른 제품 같은 경우들은 살아남는 기업이 다 먹는데 전기차는 조금 다르잖아요 결국은 어차피 가야 될 길이잖아요 이게 다른 제품처럼 소멸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뭐 어느 정도 로드웨트 안에 전기차 대중화 되는 게 있으니까 과거처럼 쾌점이 이만큼 죽을 기업 죽는 건 아니고 이런 쾌점 현상에 따라서 아무래도 지금 뭐 현대차가 어렵다고 해서 전기차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디젤에서 돈을 벌고 그러니까 같이 가격 경쟁에 뛰어지면서 이 쾌점 구간 동안 가격이 인하되면서 전기차 대중화를 불러올 걸로 보여요 기존 쾌점 현상은 승자독식으로 갔는데 이번 쾌점 현상은 가격 하락에 따라 내년이나 후내년부터 전기차 대중화로 이끄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요 서로 가격 인하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뒤에 큰 시장은 뭐 어떻게 되면 2차전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훨씬 유리하고요 여기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 보면 전기차 침투율인데 작년까지 중국 같은 경우는 약 30% 그 다음 유럽 같은 경우는 약 20% 미국은 한 9%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전기차 대중화가 될 때는 미국 시장이 훨씬 커진다는 거죠 커질 파이가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는 2025년을 보고 미국 투자를 계속 한다고 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보면 2차전지 소재 가지신 분들도 내년을 보고 오래 버티시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잘 타이밍을 한번 잡고 매수를 하면 내년 후 내년 크게 갈 수 있다 요렇게 보고 그래서 고 잡는 시점은 앞에 말했지만 일단 양극재 가격이 멈추는 시점 그리고 또 기업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멈추는 시점 고 시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훨씬 유리하고 과거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폴리실리콘 태양광 때고 또 태양광 때는 밑에 보면 폴리실리콘 가격이고 위에는 대표적인 태양광인 OCI 홀딩스 월봉 차트 똑같이 만들어 놨는데 보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킬로그램당 200달러 넘어갈 때 OCI 홀딩스가 급등을 했다가 중국 기업들이 막 들어오면서부터 겁나 그랬거든요 폴리실리콘 그때 같이 가격 하락을 했다가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을 멈추고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태양광 대중화 얘기가 나오면서 OCI 홀딩스는 더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가 저 상승 구간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고 저게 가격이 멈추고 대중화로 간다면 대중화가 가까이 오면 저런 상승 구간이 있으니까요 한번 잘 여러분들이 조금 뭐 당장보다는 내년이나 후 내년을 보고 올해 또 말까지 잘 데이터를 살피면서 한번 접근을 잘 해보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또 후 내년 내년 후 내년이 있으니까요 조금만 조금 더 견디시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약간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올해 관심있게 지켜볼 만한 2차전지 종목이나 섹터가 있을까요? 네 그 중에서 첫 번째 보는 게 아무래도 리튬 가격 반등이거든요 아 그 전에 먼저 제가 대중화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전기차 대중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밧데리 중에 밧데리 중에 원통용 밧데리 지금 데이터 준비를 했는데 각형 밧데리 파우치형 밧데리 원통용 밧데리 중에 각형 밧데리는 수요가 조금 줄어들고 있고 원통용 밧데리는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원통용 밧데리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은 가격이 낮추는다는 거 그래서 대중화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가격이 아무래도 상가격이 유리하니까 성능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상가격 측면이 유리하니까 원통용 밧데리 관련주들이 지금 벌써 많이 상승을 했지만 이쪽이 우리 대기업들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연말에 테슬라 4680 원통용 밧데리 생산할 걸로 보고 또 애리조나 원통용 밧데리 전용 공장을 짓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내년 초에 양산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말 내년에 실제로 양산되거나 좋아진다 그러면 주가라는 게 좋아지기 전에 움직이니까 지금 다른 쪽 섹터보다는 이런 원통용 밧데리 섹터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중에 실적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뭐 최근에 가장 대장주는 TCC 스틸인데 TCC 스틸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상승한 측면이 있고요 또 2022년보다 2023년 영업이익이 한 74% 급감을 했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급감을 하고 주가가 크게 상승했으니까 아무래도 기간 조정이나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 외에 다른 동원 시스템이나 필 에너지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한 10% 내외 정도밖에 감소를 안 하고 PER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고종목 중에 필 에너지 하나 차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필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 SDI가 지분 14% 투자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기업이 지분투자하면 어느 정도 기술력이 인정받았다고 보면 되고요 이상한 기업에 지분투자 하지는 않으니까 또 판로가 하나 생겼다 일단 하나 잡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작년 수조장구가 2459억으로 재작년에 비해서 한 25% 크게 증가를 했고요 또 얘네들 필 에너지가 잘 만드는 것은 원통용 바테리에 로를 갚는 와일드 여기에다가 로칭까지 일체형으로 다른 기업은 안하는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 외국 진출까지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원통용 바테리 외에 또 올해 아무래도 가장 먼저 움직일 것은 아무래도 리툰 관련주로 생각됩니다 네 리툰 관련주 같은 경우들은 가격 리툰 가격이 일단 반등 강한 반등은 아니지만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고 특히 아직 강한 반등이 안 나오는 것은 달러가 강세권에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보통 원자재 거래는 달러로 이루어지는데 달러가 약세로 가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구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큰 상승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뭐 달러는 약세로 갈 거고 그러면 리툰 가격은 반등이 나오니까 리툰 가격이 일단 하락을 멈추고 반등으로 바뀌었다 그것만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외에 더 큰 모멘텀 하나가 일단 뭐 밧데리에 일단 4대 강물 우리가 양극재 응극재 분리막 전에 이런 쪽은 올해부터 일단 IRA 법안에 적용을 받았잖아요 올해부터 미국이나 북미 쪽에 제조하는데 적용을 받는데 광물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적용을 받아요 올해는 뭐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 된다고 보면 뭐 리툰이 중국산을 제외하면 더 희소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더 희소성이 생기고 그 관련주들이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가장 대표적인 리툰 관련주인 뭐 포스코딩스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특히 포스코딩스 같은 경우는 뭐 리툰 사업부 보면 사실 광석 리툰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달에 일단 완공이 됐고 지금 수율 조정을 하고 있어 올해부터 생산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염수리툰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에 준공이 완료되고 수율 조정으로 할 걸로 보이고요 대신 조금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회장이 바뀌고 리툰 사업이라든가 2차전지 사업에 속도 조절한다 요 부분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어려울수록 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어쨌든 2030년까지 보면 똑같아요 가는데 그 사이에 리툰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속도 조절을 해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2025년도까지 뭐 리툰 같은 경우는 4만 8천 톤 생산하기로 했는데 2만 3천 톤으로 좀 줄은 측면 그게 뭐 영향을 있지만 어쨌든 2030년 보면 결국은 똑같이 가니까요 그래서 리툰 관련주 특히 IRA 법안 내년부터 적용을 받는다 거기에 리툰 가격 반등 보면 포스코홀딩스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포스코홀딩스의 주력인 철강 같은 경우도 사실 중국 기업들이 워낙 좀 낮은 가격에 수출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 미국부터 남미도 그렇고 저쪽 브라질도 그렇고 간세를 매기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따라 철강 가격도 최근에 좀 반등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게 보면 포스코홀딩스에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홀딩스 1봉 차트인데 저 앞쪽 작년 7월 8월 급등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봤는데 제가 40만원 선에 라인을 하나 꺼왔거든요 보면 40만원 선에 한번 두번 세번째거든요 그래서 크게 갔던 종목이 또 단기에 급락을 하면 V자 반등 보다는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40만원에 지금 세번째 3종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40만원 전후에서는 관심을 가져도 되고 특히 뭐 광물 좀 소재 쪽 보다는 광물 쪽이 먼저 상승을 할 걸로 보고 특히 내년 IRA 법안 적용을 받는 것 또 리튬 반등 뭐 이런거 보면 관심을 가지고 월봉 차트로 한번 보더라도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40만원 선에서 2017년 18년도에 한번 저항을 받고 밀렸다가 그리고 2021년도에 또 저항을 받고 밀렸다가 2023년 돌파를 했다가 지금 4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돌파하기 전까지건 저항으로 작용을 하지만 돌파를 해버리면 지지로 또 작용을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40만원 정도가 뭐 충분히 이 하권에서는 관심을 가져도 될 걸로 보입니다 사실 포스코라는 컨셉이 비슷한게 에코프로잖아요 에코프로도 약간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에코프로도 조금 비슷한데 아무래도 이제 앞쪽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에코프로 BM이라던가 이쪽 적자 폭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서 지금 보게 되면 그 적자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올 6월까지도 일단 줄이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이 지나가는 걸 보고 살피는게 포스코 그룹하고는 약간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일단 칠강이라는 안전적으로 수익 내는 데가 있고 또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2차전지에 전적으로 걸려 있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BM이라던가 이런 건 제가 앞에 말했지만 양극재 가격이 멈추는 거 확인하고 전분기에 비해서 실적이 터나는 거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시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 수익 내는 측면 워낙 튼튼한 칠강이 있기 때문에 한 40만원 먼저 들어가도 된다 이런 시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좋은 투자이디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1억이 있다면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리면 좋을까요? 네 1억이 있으시면 일단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라고 보면 되고 반도체의 한 30% 그 다음에 현대차 자동차의 20%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40만원 전후의 한 20% 이렇게 매수하고 이렇게 보면 대형주의 한 70% 거든요 그 다음 중소형주 한 두 종목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공치 관련해서 한 30%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소형주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돈이 월봉 중 하단에서 뭐 전환사체에서 주식으로 큰 돈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최대 주주 최대 주주가 지분 매집을 한다든가 우리나라는 돈이 움직이면 반드시 공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시가 나오는 종목들 한 두 종목 또 공시 어려우신 분들은 뭐 이희근경제TV 제 유튜브에 오면 다양한 공시 설명 어떻게 접근하는지 있으니까 또 오셔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올해는 좋은 박스권이고 올해 여러분들이 잘 투자를 해 놓으시면 내년이나 후내년 대세상승 내년부터 후내년 계속 대세상승이 이어지면서 크게 뭐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따라서 올해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박스권 시장이 밀릴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나 나오셔서 또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좋은 투자에 대해 많이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잘 한번 복습해 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간중간에 이 공시를 활용해서 중소형률 숫자는 뭐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또 채널 방문하셔가지고 좋은 팁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희근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